잘생겼어요 알겠시구요 녹화 시작했구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아 쌍기님 우리 18개 감사드리구요 예 팬가님 고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라우람 BJ 라우라고 왔구요 제가 오늘 먹을거는 허니콤보 두마리 예 소개하세요 네 저는 BJ계용훈이라고 하구요 예 네 저는 BJ정한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되 신입 BJ이지만 저랑 5년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 친구인 친구들이 방송을 하니깐 많이 가서 도와주도록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만림님 어서오세요 영룩이 어서와요 영룩이 영룩이 일단은 빨리 먹지마야더라 이게 분량을 짜야되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허니콤보 한마리가 얼마냐 허니콤보 한마리가? 그러게 일단은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의 300분정도 계신데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드세요 네 일단은 먼저 사신분이 시식을 하셔야죠 잘 먹겠습니다 먼저 사신분이 당연히 시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바잖아요 어떠십니까 말이 필요없어 그냥 먹어 아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막내노노 어서와 리하에 도니어 우리 용훈이 다 됐죠 많이 주세요 캠이 왜 이렇게 끊기지? 어 어 그러네 캠 끊기죠 님들 그거 한번 해봐 지우기 무슨소리에요 내가 항상 말했지 정환아 해 끊깁니다 해 끊긴데 근데 치킨 맛있네요 그쵸 응 좋아요 예 안 끊겨? 오케이 그럼 계속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먹도록 합시다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여기다 맛있네 응 네 생방이예요 세천방도 읽어드리면서 오케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누군지 알고 보러왔는데 아니 누군지 아니고요 생방입니다 오신분들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오신분들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음 열여덟살이에요 저 다 네 열여덟살이에요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지 응 잘 먹을게 오늘 참 많이 빚을 지는구나 맞아 고맙다 진심인데 개맛있다 응 야 그래서 담배요 음 오늘 담배 안터 어우 숱숱해 아유 아유 정환 네 팬분 오셨다 라오랑 정환의 음식에 라오 좀 자리다 응 흐흫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채팅방 좀 읽으세요 내 말 쉽지 마세요 초록님 저희는 얼굴에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얼굴에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솔직히 잘생긴건 님들이 알아서 알기 때문에 예 bj 홍이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 무슨 치킨이었죠 허니콤보 네 허니콤보입니다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오세요 날개 먹는 법을 알았다고요 맛있습니까 예 레오닉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말 걸지마요 말 걸지마요 너무 빨리 먹고 있거든요 빗대서 또 세만씩 킬걸로 했나 1인 1당 흠 뭐 이렇게 작아 이거 요은이가 돈거에요 라온이 자퇴 아뇨? 라온이 학교 다니세요 내 저 엠창이 진짜 자퇴데 엠창이 인생거라고 응 이시간에 치킨 4일 연속 치킨만 먹고 있거든요 이시간에 치킨이 오신분들 추천 주겨찾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되십시다 여러분들 응 오케이 콜라도 마셔가면서 먹읍시다 예예 한잔 받으십시오 에? 아하하 이거 너 달라고 했거지 아니 내꺼 따로 따라줘 으흠 내꺼 내꺼 따로 따라줘봐 그게 뭐야 응 야 노래 감사합니다 1권 도전하네 응 채팅만 1권 니가 지금 먹은 지금까지 먹은 다음에 양계장 차이겠다 흠 진짜 양계장 차이겠다 라온이 진짜 치킨트블네 치킨은 진짜 많이 먹는거 같아요 야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진짜 작아요 동생들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로 봐도 진짜 작아요 라온님 네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 개용운치고 방송 들어오세요 개용운치고 에 진짜 왜 이리 많이 봐야지 어